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조 9천억 원 수준이었던 혈액투석 진료비가 2021년 3조 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혈액투석이 필요한 우리나라 만성신부전증 환자 수는 약 10만 명으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환자 증가율이 세계 4위입니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신장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아파서 신장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누군가 그 일을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투석이라는 것은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건데 저는 택배를 이용해서 신장이 하는 일을 설명을 보통 드립니다. 택배를 시키면 누군가가 박스를 내다 버려야 되는데 그 일을 신장이 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박스를 내다 버리는 일을 하던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면 누군가 그 사람 대신 일을 해주어야 되는데 투석을 쉽게 말해서 그동안 몸에 쌓여있는 혈액의 박스들 다시 말하면 이 노폐물들인데 이 노폐물들을 저희가 요독이라고 부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쌓인 요독을 누군가가 즉 다스러운 투석 기계를 통해서 걸러주는 것을 저희가 혈액 투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피를 빼서 기계가 걸러주고 다시 집어넣어주는 방식을 혈액 투석이라고 하고 배 안에 투석액을 집어넣고 복막을 통해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복막 투석이라고 부릅니다. 신장은 양쪽 다 합쳐 300g 정도 되는 작은 장기인데요. 재기능을 못하면 소변으로 나가야 할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고 쌓인 노폐물의 독성 성분으로 인해 심장과 혈관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심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마비나 심부전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병된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 노폐물과 과다한 수분을 걸러주는 치료가 바로 혈액 투석입니다.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 투석이 필요합니다. 만성적으로 신장이 나빠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환자분의 나이나 활동 정도에 따라 투석 간의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혈액 투석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요도구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인 약물 치료 등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부종, 고혈압, 전해질 장애 등이 나타나게 될 때 저희가 투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급성으로 나빠지게 되는 경우에도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신장이 만성적으로 나빠지게 되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편입니다. 혈액 투석이 결정됐다면 제일 먼저 투석관 접근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혈액 투석을 하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피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 피 검사를 할 때 찌르는 정맥은 압력이 낮아 충분한 혈류를 확보할 수 없고 크기도 작아 자주 찌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투석 접근료가 필요한 건데요. 한마디로 투석 접근료는 혈액 투석 환자에게는 생명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던 유독 물질들이 제거가 되면서 유독으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호전이 됩니다. 잘 알려진 유독 증상들로는 식욕 감소, 오심, 피로감 등이 있고 이러한 증상들은 투석으로 인해 크게 호전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투석막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전에는 잘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던 큰 유독 물질들도 잘 제거가 됩니다. 간지러움증이 굉장히 조절하기 어려운 유독 증상 중 하나였는데요. 요즘에는 간지러움증도 많이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분 그리고 전해질 조절 등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혈액 투석 치료를 받으면 말기 신부전증의 증상들은 상당수 좋아지지만 지질 대사 이상, 빈혈, 면역 기능장애, 부갑상셈 기능장애 등은 투석 치료와 관계없이 계속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 투석 환자의 경우 다른 약들도 함께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혈액 투석 환자가 하루 동안 복용하는 약물 개수는 10개 미만이 약 32%, 11개에서 15개가 약 37%, 16개에서 20개가 약 18%나 됐습니다. 심장이 나쁜 분들은 심장이 같이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심장이 나쁜 환자는 심장도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심장과 혈관의 합병증을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숨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빈혈도 잘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혈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를 뽑아 투석을 하는 것이다 보니 지속적인 시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 뼈대사의 장애가 생겨 골졸등이 합병증도 일반인보다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져 폐렴과 같은 감염 질환이 잘 걸리게 됩니다. 이는 혈액 투석이 나빠서라기보다 투석해야 할 만큼 신장이 나쁜 분들이 갖는 생리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리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요독이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석을 통하여 요독을 잘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투석은 미리 팔혈관을 이어서 만든 투석 접근노에 두 개의 바늘을 삽입한 뒤 투석기인 인공신장기와 투석막 필터를 이용해 1회 4시간씩, 일주일에 3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투석막을 경계로 한쪽에는 노폐물이 축적된 환자의 혈액을 다른 한편에는 정상인의 세포 외액과 조성이 비슷한 투석액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데요. 이때 혈액 속에 세포, 단백질과 같은 중요한 물질은 피 속에 남기고 축적된 요소와 다른 노폐물, 과다한 수분은 투석막을 통과하여 제거합니다. 투석 접근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장 투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투석간 체중이 많이 느는 분들이나 고칼륨 혈증과 같은 전해들 장애가 자주 생기는 분들의 경우 바로 투석을 못하고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토요일에 마지막 투석을 하고 월요일 혹은 화요일에 내원하는 날 이때 여러가지 사고가 잘 생기는 편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 투석관이 망가져서 바로 투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심정제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접근노가 완전히 망가져서 임시투석관을 삽입할 경우 이로 인한 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병원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요덕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석 접근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요덕을 제거하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투석 접근노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협착이나 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석 접근노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성숙 부전, 감염, 협착, 혈전 형성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혈관이 막히는 협착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혈관 내에 혈전이 생겨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석 접근노가 있는 팔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쪽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운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투석 후 바늘을 꽂았던 부위는 일회용 밴드를 붙이고 24시간 정도 지나면 떼도록 합니다. 샤워나 목욕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늘을 꽂은 부위에서 피가 새어나오면 깨끗한 솜이나 거주를 눌러서 지혈시킨 후에 일회용 밴드를 붙입니다. 매일 동정맥류를 만져서 슉슉 혈류가 지나가는 느낌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러한 느낌이 약해지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출혈이 있거나 분비물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야 하며 동정맥류 주변에 있는 딱지는 함부로 떼어서는 안 됩니다. 혈액투석은 보통 일주일에 3회 정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투석접근로에 굵은 바늘을 꽂았다 빼기 때문에 혈관에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손상과 혈역학적인 변화로 인해 투석접근로의 평균 수명은 4년여 정도로 결국 신체의 다른 곳에 새로운 투석접근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평균 수명을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의료진을 찾아야 합니다. 평소 투석접근로에서 슉슉슉 느껴지던 혈류가 사라진 경우 막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투석접근로 주변부로 붉게 염증성 병변이 있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고름이나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바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 특히 투석접근로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량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지혈하고 바로 내원해야 합니다. 또한 투석접근로가 있는 손 끝이 저리거나 괴양이 생겨서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 투석접근로가 있는 쪽 손 끝에 혈류가 감소해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책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혈액투석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받아야 하나요? No! 아닙니다. 우선 급성심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은 추후 신기능이 회복되면 투석을 멈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신장이 만성적으로 나빠지게 돼서 투석을 시작하신 분들도 신장이식이나 복막투석과 같은 다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만성심부전 환자에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평생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숨을 쉬면 평생 숨을 쉬어야 한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투석 접근노가 있는 팔에는 혈압 측정을 하면 안 되나요? Yes!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석 접근노가 있는 팔에서는 혈압 측정도 하지 않고 피검사도 잘 하지 않습니다. 신장실에서 투석하는 동안 시행하는 피검사는 예외입니다. 혈압 측정을 할 때 팔이 꽉 누르지 않습니까? 이르는 동안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투석 접근노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손상된 신장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는 힘들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신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망가진 상태에서 뒤늦게 투석을 하면 이번 회복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투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의료진의 치료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액 투석보다 투석 전체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투석은 어찌 보면 또 한 번의 기회이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환자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투석 받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려워하시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신장이 망가지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석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여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진보 덕에 가능한 두 번째 인생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혈액 투석은 망가진 신장의 일부분만 대신해 줄 뿐입니다. 몸 관리를 위한 환자분의 노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의 왕도가 앉아잉니다. 자막 제공 및 정주인 강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